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동영상은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한지 채 1개월이 안되었는데 화재 비상사이렌이 벌써 3번째 울렸습니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는 안내방송은 정말 고맙지만 그 소리가 집안 전체에 너무너무 크게 울려서 더욱 당황하게 되고 정신줄 잡기가 힘들더군요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하고 힘든 것은 고양이와 함께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이가 한 마리면 그래도 괜찮지만 네 마리를 데리고 함께 탈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고층아파트 9층에 살고 있어서 더더욱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묘 가정에서는 절대로 고층아파트에 살아서는 안된다는 표현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4명인데 집안에는 고양이 이동장이 단 한개만 있어서 더욱 당황하게 되어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실제 상황을 먼저 보신 후에 화재시 고양이와 함께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양이! 고양이부터 챙겨! 고양이부터 챙겨! 고양이 제가 난 나와 football 일단 고양이 챙겨서 바람에도 얻고 api요 기억 아니라 그런데 고양이 몇 마리를 한 군데 닫을 수 있을까? 고양이, 고양이 바구니가 차고에 있어. 하나에다가 닫을 수 있을까? 고양이 바구니가 하나만 차고에 있어. 지금 하나만 여기에 있는데 닫을 수가 있을까? 고양이 바구니 거기 있지? 고양이 바구니. 고양이 Abgeordheits. 왜孟 pegar Ensual 엎어주는중? 방금ましょう. terrorist 어떡해. 오늘 소원은 아주 좁은중. 이거 czy?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리와서 뛰어 내려가면 돼 엄마를 대단히 못할 수 있어 빨리 세인 빨리 와 여인 빨리 와 얘들아 얼른 와 탈리 빨리 들어가 들어가 탈라 괜찮아 들어가 탈라 괜찮아 얼른 또 탈병을 탈하네 아기들은 다 어디가 있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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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안 돼 애들아 이리와 빨리 와 애들아 쇼파 뒤에 봐 애들 아기와 이리와 티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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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안 나오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